그렇지, 또 이런 찬스 한번 와야지. 하나 보여줄게, 우리 후배들아. 이거 타격합니다. 타격합니다. 이거 좀 베이스 밟고 돌아서. 베이스 밟고 돌아서. 공 받았어. 공 받았어. 빨리 가, 빨리 가. 3루 중에 험으로. 그리고 2루 시작. 슬라닝, 슬라닝. 3루 중에 험으로. 그리고 2루 시작. 그리고 1루 시작. 트로피. 다이소. 이거야, 이거야. 끝날 뻔했던 1루. 가경택에게 행운이 자릅니다.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해, 홍구. 2대 나왔어. 다시 한번. 휘문에는 뼈아픈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점을 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가경택 선수의 타가 평범했지만 1루를 밟고 나서 송구할 때. 이 선거가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곧바로 역전에 성공하는 최강몬 터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근 선수는 2루에 가 있고, 마음 급한 타자 정구누 선수입니다. 하나만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타서 이럴 때가 됐든 못 타서 이럴 때가 됐든 제발 하나만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팔빵인 정구누 선수입니다. 정강판에서 나오고 있는데 팔 타서 무한 타고요. 금우 형 왠지 홈런 칠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땅볼 타고, 타고 느려요, 타고 느려요. 유격수 잡고 대신 1루, 1루에서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지는 유격수 아노진입니다. 그러나 상대 실책이 나오면서 최강몬 터지면 2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카홉 2대1 몬스터즈는 앞서고 있습니다. 안타 하나로 시즌 3. 우리 계속 가자, 안타 하나로 시즌 3. 아, 그 도형만 남았네, 이제. 해냈네, 해냈어. 오늘도 나갈게 다시. 하하하하